네, 고객님 올게. 바쁘신데 제가 알고 그랬는가요? 아니야, 나도 이 근처에서 점심 약속 있었어. 네, 좀 앉으세요. 우선 이것 좀 보세요. 이게 뭐야? 신나이 씨 차량 백미러 수리 영수증이에요. 이게 왜 백미러 수리한 그날도 신다이 씨가 김상호 씨랑 같이 차를 타고 왔었대요. 뭐? 이 차차장이 혜인 선배가 하는 데인데 신다이 씨 집이 가까운지 자주 온다네요. 그래? 가끔 신다이 씨 옆에 김상호 씨가 함께 타고 왔었더라고요. 옆에 같이? 네, 틀림없이 확인했어요. 다시 만나서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